메짱이 형 요네의 신 전설 스킨 나온대 하이눈 요네 아 진짜요? 하이눈 요네 이브린을 그라봤어 오호호호 지르는데? 야 벌써 그 Q 소리가 지르는데?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뭐 펜 그거 아니지? 펜이 만든 스킬 그런거 야 지르는데? 처음 보고 지르는건 이게 처음이다 오두민도자 진리용 이후에 처음이야 오 크로마까지? 야스오 하이눈 야스오가 총소리 쏘는거랑 똑같네 워우C 그냥 아예 다 때려막았네 멋있는거 야 지린다 아니 야스오 스킨 좀 이렇게 내주세요 저 늙은이어서 저거 목소리도 안 바꾸고 내지 말고 어? 저거 끼다가 이거 끼면은 역체감 지르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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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주고 싶어 아 잡았잖아 아니C 너 그거 왜 먹는데 아니 심지어 라칸길이야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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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하는 애들 있네 아 진짜 연막탄 개싫어 얘 뭐냐 얘 와 얘 진짜 정글만 먹으려고 게임하는데 GG G G G G G G G G G ㄷㄷ 다리형 진짜 무빙하고 버리개선 개잘하는데? 잡아서 다행이긴 하다 아니 이 형 무빙 개고수네 진짜 다리형 나 점화 돌면 형 죽는다 야 근데 이게 맞다이가 거의 반반이네 됐어 와 에반데 네 1 2 1 2 2 2 3 2 2 2 아 예상이 됩니다 아 예상이 됩니다 ㄷㄷ 쥬쥬 쥬쥬